안녕하세요. 찬양촌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붉은 꽃을 예쁘게 피우기 시작합니다. 가시들이 따끔따끔하고 해서 가시나물이라고도 부르고 여기 줄기대는 흰 털이 나 있습니다. 바로 토종 엉근키입니다. 이 토종 엉근키는 주로 이렇게 산 양진역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. 이쪽 주위에 여러 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또 저쪽 앞쪽에도 이렇게 여러 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토종 엉근키입니다. 이 토종 엉근키는 꽃이 더 붉은색이 더 강하고 줄기대가 흰 털이 있는데 물가에서 주로 자생하는 지느러미 엉근키는 꽃이 조금 더 연하죠. 그리고 줄기대가 고기 지느러미처럼 달려 있죠. 그것과 다른데 물론 한방에서는 다 대기락해서 나물 약재로 같이 씁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이 토종 엉근키 꽃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꽃 몇 개 채취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참 상큼합니다. 이 엉근키는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피일 때 이 꽃과 잎과 줄기, 뿌리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그 첫 번째로 차로에서 드실 때는 이 전초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혀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말린 것 30g을 다려서 차처럼 복용합니다. 또한 효소 담아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먹기도 하고 가루 분말을 내서 이렇게 더 편하게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엉근키는 그 합류하고 있는 실리마린 성분과 아피게닌 성분을 합류하고 있어서 특히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효과가 탁월하고 연구를 보호합니다. 뿐만 아니라 관절념이나 혈액건강, 갱년기, 자양강장, 강정 또 남성들의 성기능 강화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엉근키였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